저희 교육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자료실에 저희 교육에 대한 연역 또 친화온 이런 발자취가 한 30분에 걸쳐서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삼박사 일린론 동안에 저희 온골 송촌교육을 또 이해하고 기도해 주고 또 저희와 많은 교감을 나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두드리고 계신데 이번에 주제가 제자에 관한 이런 삶의 말씀을 부탁을 받고 참 너무 감사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의 공생회를 한 3년 6개월 정도 이렇게 한 걸로 저희들이 보잖아요. 30살에 이렇게 시작하셔서 33세 중반까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3년 6개월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다른 사역도 많이 있었지만 제자들 12명을 불러가지고 그 제자들을 양육한 우리 주님의 이 발자취가 정말로 놀랍다. 결국 이 세상을 변화시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걸 내어다 보신 거죠. 마지막에 또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저도 지난 세월을 이렇게 돌이켜봤어요. 27살 때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43년? 우리 큰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고는 잠깐 살은 것 같아요. 일장춘목이라고 봄철에 잠깐 잠들었다 깨보니까 이렇게 지났다 온 것처럼 제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주님 영접하고 이게 어려서부터 장로교를 이렇게 다녔어요. 오래됐죠. 한 17년 다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다녔죠. 제가 학생 때 다니던 예배당이 이 정도 규모였는데 토요일에 혼자 와서 이 예배당을 이 장의자를 전부 뒤로 미루고 물뿌리고 그리고 다 쓸고 그리고 또 앞으로 옮기고 또 다 쓸고 그리고는 장의자 정리정돈을 하고 이렇게 했던 세월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한테 소개를 해 준 분들이 없었어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또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또 율법 아래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뭔가 잘 되겠지 천국도 있다면 가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7살 되던 해에 제가 이제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 정말로 내가 구원 받았나 지옥가나 천국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방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제가 어느 날 여름이었는데 밤 11시에 예배당의 기도실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반지하에 있던 그런 예배당이었는데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정말 몸부림을 하는데 왜 나는 죄를 짓나요?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구제 불능인가요?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환탄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에는 내가 어려서부터 그 나이 될 때까지 27살 될 때까지 죄를 지은 그런 죄목들을 안 잊어먹으려고 메모지에다가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걸 꺼내가지고 또 아리고 또 꺼내가지고 아리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못하고 확신을 못하고 그렇게 방황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예배당 기도실에 밤 11시에 회사에 퇴근하고 바로 집으로 못 가고 너무 이 죄책감이 들어서 마음의 평정을 못 찾고 밤 11시에 이제 그 예배당의 기도실을 가서 하나님 앞에 그 넋두리를 했어요. 전에는 막 두 손 흔쩍 들고 쥐어 쥐어 소리 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날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푸념식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아려왔어요. 하나님 제가 가로뉴다입니까? 내가 버림바된 자입니까? 왜 나는 죄를 안 질려고 하는데 죄를 짓죠? 왜 개명대로 율법대로 못 살지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이렇게 인과 나하고 들으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제 속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너는 그렇게 네가 죄를 지은 그 죄목 잘못한 것들 잘못을 저지른 것들 이런 것들을 너는 계속 나한테 와서 이렇게 아류니 하나님이 그렇게 반문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음성을 주셨냐면 네가 죄인이야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따라섭시다. 네가 죄인이야. 전에는 내가 몇 살 때 뭔지 짓고 몇 살 때쯤 뭔 나쁜 짓 하고 엉터리 짓 하고 이렇게 방황한 거 이런 것들을 아류다가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유인관 네가 죄인이야. 네가 쥐덩어리야. 네가 죄인인 장본인이야.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나의 죄의 이력서를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게 되었어요. 내가 나라는 장본인이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죄인이군요. 하나님이 저의 안팍을 다 드러내시고 볼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로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면서 내가 이렇게 주인인 장본인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쓰거나 생각을 하거나 내가 발자국을 짚고 돌아다니는 그 모든 것들이 이런 죄 발자국이었구나.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쏙 빠지고 나의 죄를 저지른 주의 발자국만 이력서만 하나님 앞에 내미는 자신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그때 처음으로 아담 안에서 주인인 나를 발견했어요. 뭐라고요? 아담 안에서 주인 성격이 그런 말씀 많이 나오죠? 아담 안에서 주인 나는 내가 죄를 지키기 이전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아담 안에서 그렇게 출생한 보통 원죄라는 말을 쓰죠. 그 원죄를 이미 가지고 태어나서 그렇게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제불능이 나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번개가 치고 나면 뒤돌아 서자마자 천둥이 울리잖아요. 그렇죠? 번개 치고 나면 천둥이 울리잖아요. 우리가 울리는데 그때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바로 죄인인 이 유인관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나를 살려주려고 예수님이 죽었구나. 이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려 희생하시고 저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이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아담 안에서 죄인이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구제불능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신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도 너무 부끄러우니까 무릎도 못 꿇고 엎드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처음으로 고백했어요. 교위를 17년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인인 나를 처음으로 고백했어요. 내가 지은 내가 범죄한 죄목을 아린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려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하신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인류가 아니고 바로 나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밤 11시부터 계속 울었죠. 눈물로 내가 죄인인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울고 내가 근본적인 게 다 드러나니까 안팍이 다 드러나니까 아담 안에서 죄인 뒤 나의 본성이 다 드러나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울고 그리고 나 같은 주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 희생하신 그 사건이 바로 나 때문이었다 그런 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거 이게 알게 되었어요. 누가 복음을 전해준 게 아니에요. 혼자 이렇게 성령께서 그날 저한테 죄인인 것도 이렇게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구속에 놀라운 은혜 이 사랑에 대해서 알게 하셨어요. 밤 11시부터 울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이 문 열고 들어와요. 기도실을 그리고 환한 빛이 이 기도실에 비쳐 두르는 걸 봤어요. 여름날이니까 새벽 4시 반이면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문 열고 두르는 그 빛이었어요. 그러니까 밤 11시부터 새벽 4시 반까지 혼자 그렇게 엎드려서 울고 있었어요. 한 5시간 정도를 그리고는 그리고는 내가 주인인 것만 생각하면 그리고 예수님이 나같은 주인을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주인이라고 이렇게 알려줬죠. 우리가 왜 주인인지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자세하게 설명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담한에서 주인이다. 나야말로 정말로 주인이다. 당신도 주인이다. 예수님이 이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지옥 안 보내고 나를 살려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피 흘려 희생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런데 그 말만 가지고도 깨닫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말만 하는데도 그리고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제가 며칠 됐죠. 70이 딱 됐어요. 27살부터 예수님 그렇게 만나고 그리고 그리고 70이 뒤에 43년 동안 한 3박 4일 이번에 캠프 기간이 3박 4일인데 꼭 며칠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지난 세월이 43년이 펀쩍 지나가고 벌써 70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는 주님이 제 마음을 제 마음을 뺏어가 버렸어요. 그날 27살 제가 주님 만나던 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 마음을 뺏어갔어요. 그리고 정말 별생각 않고 해차라지 않고 오로지 주님께 사로잡혀서 여기까지 왔는데 벌써 70이에요. 제가 올해까지 사역을 하고 마무리를 하게 될 건데 참 주님 은혜가 크죠. 놀랍죠. 그렇죠. 며칠 지난 것처럼 40여 년이 지나버렸으니까 감사하죠. 한번 우리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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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절 입니다. 5장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오.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저의 마음을 이 바울사도가 고린도 후설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 마음속을 꿰뚫어보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오 정신이 온전하여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장로를 한다든가 목효를 한다든가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또 하나님이 저한테 목효를 하기 위해서 장로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거나 무슨 소명으로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27살 예수님을 만나던 그날 저녁에 내 마음을 빼앗아간 주님이 오늘 이 시간까지 주님이 제 마음을 차지하고 제 마음을 빼앗아간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자의 삶 이 부분을 두고 묵상하면서 책을 몇 권 펴봤어요 펴보니까 다른 말이 없어요 그 책이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을 썼더라고요 뭐냐면 제자가 되는 것은 나중에 훈련받아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때 거듭날 때부터 제자가 되는 거라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맨 첫 페이지에 그렇게 써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제가 예수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제자는 구원받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만 각별하게 각별하게 주님을 섬기는 몇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모름지기 거듭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죠 뭐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 그 온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창조주께서 바로 피조물인 원수된 죄악된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신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그 이상 어떤 사랑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쓴 거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 거죠 아들을 주시기까지 아들을 속주제물로 화목제물로 번제로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거죠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그것도 원수된 마귀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기 희생하신 그 희생은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요구할 수 없죠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맞아요 저 못 믿겠어요 한 번 더 알려줘 보세요 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한 번 고백해 주세요 드러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독생하신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 이상의 그 사랑을 보일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아미니시 더 이상 보여줄 사랑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에 대한 어떤 사랑을 보여달라 내 기도 제목을 응답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사치예요 사치 그래서 이제 주님을 영접업원을 한 뒤에 교제가 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제가 직장생활을 했으니까요 서점에 가서 기독서점에 가서 성경도 골고루 다 사고 성경과 관련된 신학서적이나 경건서적이나 이런 책들을 무수히 갖다가 읽고 거기 서문 읽어보고 목차 읽어보고 아 그래서 마음에 다가오는 책이 있으면 사다가 집에서 혼자 읽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책을 이렇게 읽으면요 책을 읽으면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꺼운 책 오르피 페이지 그 신학서적을 읽어도 제가 제가 틀림없이 이 책의 이 지점에 몇째 줄에 이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책을 펼쳐서 그 책을 펼쳐서 이렇게 보면 진짜 그 자리가 있어요 부왕부왕 하죠 놀랍죠 그래서 제가 한전에서 근무를 했는데 근무하다 말고 집에도 전화를 해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저희 아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여보 그 책꼬지 그 맨 위에 있는 책꼬지에 어떤 책 제목이 있는데 그 책을 빼서 몇 페이지 쯤에 이렇게 보면 그 내용이 있는데 그걸 한번 나한테 읽어달라고 하면 정확히 그 자리에 있어요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교제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저를 가르치신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 모임에 90년에 왔어요 90년에 그러니까 33년 장로교에서 구원받고 혼자 구원받아요 누가 복음을 전해준 적이 없으니까 혼자 구원받고 10년이 지난 뒤에 우리 모임을 알고 왔잖아요 우리 모임에 와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브래드린이래 그런데 브래드린에 훌륭한 성경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이런 훌륭한 그런 신앙의 선진들이 있는데 제가 놀란 것은 거의 90% 이상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이미 제가 장로교를 다니는데 우리 모임에 형제님들 책자를 내가 다 가지고 있더라니까요 CH 메킨토시 아이언사이드 에릭 사워 뭐 빠를 것 없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스승이 되신 거죠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셔서 저를 친히 가르치시고 준비시키시고 모든 것들을 함께 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모임으로 제가 이제 제 발로 걸어서 왔어요 제가 이제 우리 모임에 올 때 상당히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우리 모임을 파헤쳤어요 그래서 우리 모임을 연구학에서 한 5년 가까이를 다 뒤지고 다녔어요 교의사 한 10여 종류 교의사 책자 10여 종류를 샀어요 어떤 책은 500페이지씩 상중화가 있어요 그러면 1500페이지짜리도 있어요 한 권이 그러니까 기득교사 10종류를 사가지고 그 놈을 다 읽었어요 이 브래드린을 찾아내려고 그리고는 이제 전도출판사 그때는 형제출판사가 없었던 시절이라 전도출판사에 전화했더니 한 350권 400권 정도를 보내왔어요 한 권도 빼지 말고 다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다 읽어봤어요 빗줄 쳐가면서 다 읽어봤어요 성경의 해석은 바른지 교리는 바른지 우리 모임에 학생들 다 조사했어요 학교 생활은 똑바로 하는지 부부 생활은 똑바로 하는지 가정에도 가보고 사업터에도 가보고 직장에도 가보고 다 뒤져봤어요 다 올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 책을 다 읽었으니까 그리고 다 대조를 했어요 그리고는 제 발로 걸어서 90년 10월 10일 날 우리 모임으로 왔죠 33년 전에 그리고 저희 모임에 왔었을 때 처음 발견한 책이 성경이 말하는 인도자들 책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인도자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장로직 그 책자예요 그 책을 보고 내가 넋이 나갔어요 아니 교회에 성직자가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복수목회를 하는 거야? 그리고 동등하고 동역하고 분담하고 팀워크를 이뤄서 교회의 목표를 하는 이 목표직에 대해서 제가 그때 눈을 뜨고 놀랐어요 지금도 저는 감탄해요 그것은 우리 브래드린의 분별이 아니에요 브래드린의 분별이 아니에요 뭐냐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인도자들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장로직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교파를 불문하고 브래드린을 불문하고 어느 교회든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렇게 목표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임에 형제 자매인들조차도 이런 것이 확고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따라하십시다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인정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끄떡거리시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사람들이 다 일면할지라도 하나님이 맞다고 그러면 나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죠 헛수고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린노교회 전주 서신동교회 이렇게 들려서 여기 이제 22년 전에 22년하고 3개월 지났어요 22년 전에 여기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릎을 꿇었어요 하도 내가 성경적인 교회에 대해서 너무 목말라 하고 너무 갈급하고 오로지 그거 하나 이외에는 지금도 제 마음에는 아무 딴 생각이 없어요 정말로 성경적인 교회가 뭐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가 뭐야 이걸 찾는 거예요 브래들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야 도대체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도대체 유인관이 네가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거야 그러면 한번 적어봐 제가 적어봤어요 21가지를 적었어요 21가지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제가 21가지를 썼는데 한 가지만 빼고 연보 주머니를 돌려야 되겠는지 지금도 제가 못 돌리고 있어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다른 것은 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소원하고 바랬던 그 이상으로 더 놀랍게 더 능히 하나님이 이루셔서 참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유금원이에요 지금도 딴 마음 안 먹어요 오로지 온골 송천교회가 내가 목표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회가 될 거냐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주제가 제자의 삶이잖아요 그리고는 22년 전에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 제가 복수목표에 대한 그 이상을 가졌잖아요 그 꿈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부당이 노력했어요 정말로 가르치려고 형제 자매들이 거듭나면 정말 죽지 살기로 가르치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그렇게 해서 정말 리더들이 나오기를 목 빠지게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리더들이 나오면 정말로 하루도 늦게 안 세웠어요 미리도 안 세웠지만 늦게도 안 세웠어요 정말로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그때 그 사람을 세워서 가르쳐서 양육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서 같이 동력해서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고자 하는 이 소원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형제님들이 참 놀랍죠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한테는 똑똑한 양 주지 마세요 저한테는 착한 양을 주세요 그랬어요 따라줍니다 하나님 착한 양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지금 형제 자매들이 참 많으셔요 그런데 한 사람도 얼굴 내밀고 나오는 사람 고개 이렇게 쳐들고 나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미안합니다 한 명도 없다 해서 미안한데 없어요 다 겸손하셔요 다 착해요 똑똑한 사람은 말이 많아요 시비가 많아요 자기 의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과시 이런 거죠 그러나 착한 사람은요 나눌 줄 알아요 따라합시다 착한 사람은 나눌 줄 안다 착한 양은요 자기가 좋은 것만 가지고 있으면 다 나누는 거예요 공유 얼마나 착해요 어려움은 나누면 가벼워지잖아요 좋은 일은요 나누면 더 커져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열두 제자를 양육해서 이 세상을 뒤집었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출발하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 초대교회가 탄생하기 직전에 어떤 일을 하냐면 가룬유다 예수님을 저버리고 떠났던 그 가룬유다 대신 그 한자리를 채워서 마띠아라 오는 사람을 채워서 지도력을 보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제가 21가지를 적었다고 했잖아요 정말로 신약성경적인 교회 제일 중요한 거 항란을 꼽으라고 하면 지도력이에요 리더십이에요 교회의 리더십 따로 씁니다 교회의 지도력이 중요하다 그렇죠? 결국에는 그 사람이 교회의 사활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가장이 쓰러져버리면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회사의 오너가 무너지면 그 회사가 부도나면 끝나버리잖아요 국가의 위정자가 잘못 세워지면 국가가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참으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제자가 이 교회의 리더십이 돼야 하는 거예요 성도들 모두가 모름지게 다 리더가 돼야 되지만 교회의 리더가 정말로 주님의 제자가 되올 때 그 교회가 행복한 거죠 그래서 저는 목표의 목표를 뭘로 삼았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고 왔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고 왔다 그렇죠 양이 생명만 얻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양이 풍성해야 하는 거예요 양이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양이 윤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참 성도들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보게 되면요 구원은 받았는데 너무 불행하게 사는 성도들이 많아요 어둠 가운데, 그늘 가운데, 고통 가운데 갈팡질팡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내게 이른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내게 이른다 그렇게 쓰여 있어요 따라서 유쾌하게 되는 날이 내게 이른다 유쾌하게 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단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영원히 영원히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하나님으로 더불어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누릴 수 있는 그게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저버리고도 하나도 미련이 없을 정도의 제자의 도를 가지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미련이 많아 아쉬움도 많아 견눈질도 해 바람도 피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미련이 많은데 주님 쫓아가는 게 얼마나 손해로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에요 세상에 천만금을 싸놓고 대단한 걸 갖다 놓고 유혹을 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정도의 대단한 이 정체성 자존감 이 풍성함 이 충만함 이 부유함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단지 죄삼 천국 가는 거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에서부터 우리 주님과 바꿀 수 없는 그걸 깨닫는 게 그걸 아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미련 안 가져도 아무 아쉬움이 없어 빠이빠이 해도 아무 아쉬움이 없어 뭐 로세 처처럼 로처럼 그런 게 아니라 아멘 되세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안다고 하는 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 이 사실 이것은 세상 천지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주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적에는 그 세상 거 네가 변변한 거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미련이 있어도 너 다 따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하나도 미련이 없이 뒤도 안 쫓아보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는 게 구원의 세계라는 거예요 앞으로 특강이 많고 주강사 형제님을 제가 참 존경하시는 형제님이 주강사로 오셨는데 많이 듣기를 바라요 제자의 도에 대해서 아시겠죠? 저는 그냥 나오는 대로 하다가 내려갈게요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쬐쬐한 분도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어설픈 분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이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인 교회 교회는 주님인 거예요 주님의 몸이잖아요 교회가 몸이 주님이죠 머리만 주님인가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믿고 이렇게 영접하고 우리의 생애가 주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제가 어저께 생각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헐라구니어도 잊어먹은 제자의 도가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전적 순종이에요 따랐습니다 전적 순종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디사이플십이라고 해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지 전적인 나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주님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뒤 발자취를 쫓아서 따라가는 게 제자잖아요 자 저를 봅시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제자의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엄격함이에요 엄격함 따라서 하십니다 엄격함 인정 사정 없어요 주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저 우리 아버지 장례 치르고 주님 뒤따라가 하지마 너는 나를 따라 죽은 사람을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부모님 장례식 다 치르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떤 뜻이에요 너는 세상이 그 어떤 것에도 미련 둘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격해요 자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뭐냐면 제자 이번 3박 4일 동안 제자의 도예에 대해서 제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 딱 하나예요 제자의 도가 본질 없이 본질 없이 껍데기만 쫓아갈 것 같으면 그건 백전 백패예요 그것은 100%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제자의 도가 얼마나 엄격한 줄 알아요? 제자의 도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이 제자의 길이라는 게 얼마나 엄격하고 여지가 없고 빈틈이 없고 양보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엄격한 길을 따라가 보세요 율법주의에 안 빠질 사람 율법주의에 안 빠질 사람 누가 있어요 자기 의에 자기 의에 안 빠질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기 놀라운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 제자로 불렀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 세상에서는 도대체 다시 발견할 수 없는 그 산하 그 은혜 이게 이게 풍성하고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제자의 도를 발견해놓고 율법주의에 빠질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질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안 따르간만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로 내가 주님이 제자가 되고 싶잖아요 자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그렇게 소원하는 사람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아니 따라가는 자신은 나 그게 아니라 그렇게 가고 싶다 이렇게 소원이라 도는 사람 손 한 번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아까는 이렇게 돌다가 이만큼 들은 게 이거 뭐예요 우리 주님의 제자의 도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함이 그 충만함이 그 사랑과 은혜가 무한할 때 제자의 도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격이 깐깐하고 내가 꼼꼼하고 타이트하고 내가 엄격하고 내가 시시비비 잘하고 이런 사람이 제자의 도를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백발백중 어디에 빠질 거니까 율법주의에 빠질 뿐만 아니라 자기 의에 빠질 거니까 그건 무덤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깐깐하게 한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무한히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만 예수님께만 하나님의 나라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다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걸 자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렵죠? 어렵습니까? 어려우면 빨리 다시 말아 다시 설명을 할게요 주님을 섬기면서 제가 문득문득 놀릴 때가 있어요 뭐냐 주님 좀 섬겼다 하시고 자기 의에 빠지는 사람 불쌍해요 신앙이 유치한 거예요 그건 그건 아직 주님을 혀끝에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입맛도 안 본 거예요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이 진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주님이 진리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라고 한다고요? 무한히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히 자유를 가지고 어설픈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 사람이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라니까요 안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이 무한한 자유 이것이 없이 여러분들이 이번에 캠프 때 와가지고 내가 이번에 하이큰 가서 작정하고 이를 악물고 내가 제자의 도 좀 한번 배워가야 이 사람 100%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자의 도가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제자의 도는 무한히 자유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발견한 사람만이 아무리 깐깐하게 아무리 우리가 전복적으로 주님을 따른다 할지라도 자기 의에 얽매이지 않을 사람 내가 설교해놓고도 너무 어렵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해는 조금 돼야 안 돼요? 되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른과 같은 시간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진짜 물꼬를 트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기 와서 그래 내가 오늘부터 이번 2024년도 전청년 캠프는 나를 위한 캠프다 내가 드디어 오늘부터 귀 뒤 빠지나 보자 내가 성경 암성부절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내가 할 거야 내가 기도생활 게을리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성경 부지런히 읽을 거야 내가 봉사할 거야 은사를 따라 성길 거야 교회생활 충성스럽게 할 거야 이 생각을 하고 왔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구렁텅이에 빠지려고 온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 무한한 자유 무한한 은혜 무한한 사랑 그 충만함 부요함 여기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에 거하지 않는 사람 둘 중에 하나요 율법주의로 율법주의로 빠지든가 아니면 율법주의 협의도 안 되고 그냥 방종 2판 4판 아이고 나는 안 되고 다 하고 2판 4판 그러니까 율법주의하고 방종주의는 뒤로 가서 손잡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 따로 방종주의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허다가 안 되면 방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나 방종주의는 한 덩어리와 같은 거예요 그것은 다 이단적인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자유 이 은혜와 사랑은 그리스도에게 더 미치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더 사로잡히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자유예요 이해가 되세요? 놀랍죠?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제가 엊그저께 가서 이를 빼고 왔더니 자꾸 바람이 헛나가가지고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여기 온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을 보는 순간 마음이 막 흥분이 돼가지고 새벽 이슬 같잖아 푸른한 초장 같잖아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런 청년들이 주님을 제대로 알고 여러분들의 생애가 주님께 꽂혀버리면 그러잖아요 주님께 꽂혀보세요 나이 먹어서 구원 받으면 구원되다는 거지만 안타까운 거예요 애굽에서 20살에 나왔잖아요 20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몇 살 됐어요? 60 그런데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가난한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만 들어갔어요? 60세 이상으로 여우수와와 갈렛만 들어간 거예요 나이 먹은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나이 먹은 것은 대단한 발 뒤꿈치 잡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청년의 시기에 구원받고 오로지 그 신선한 마음이 주님께 꽂혀서 주님께만 여러분들이 몰입되고 집중되고 주님만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금방 70 뛴다니까 이것만 계속 100번이고 반복해야 되는데 진도는 안 나갈 수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은요 왜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주님께 꽂힌 삶을 못 사나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첫째로 주님의 사랑을 어설프게 아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똑부러지게 아는 게 아니고 어설프게 아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경유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성경에 쓰이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래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에요 나같이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시자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크리스도를 희생하시기까지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은 앞뒤가 없는 양반이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고 하나님 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은 무모한 분이요 여러분 율법이 무서운 줄 알아요? 저 통치자들 폭군들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주위를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크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이 무서운 분 아니에요? 안 무서워요? 아 좋아 하나님은 사랑이 많아 그래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같이 무서운 분이 없는 거예요 내가 먹일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냐고 무모한 사랑 무모한 사랑이에요 그런 분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진짜 무서운 사람은요 은혜로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요 은혜로 나를 다스려서 나를 굴복시키는 사람이 수로보면 고수요 그게 고수 알겠어요? 막 공갈협박해가면서 이권을 연결해가지고 나를 안 따르면 내가 너 불리익 줄 거야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사람은 유치한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조금만 사람이 수준이 있어도 그렇게 사람을 다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 간에 우주 간에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말들 한마디도 안 하나님이 두려운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지옥에 천을 가서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기가 막혀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강권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거예요 꼼짝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랑에 목이 메이면 내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가 두려워서 하는 것은 별것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의 사랑이 놀라워서 내가 그 사람에게 사로잡혔을 때 더 이상 그래서 하나님을 경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만유해 주시고 인간의 생사법을 주장하시고 만유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경유합시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유하자 하나님 앞에서 깍떠드겨야 돼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깍떠드겨야 돼요 단정해야 돼요 그런데 언뜻 보면 자유가 있어 맨날 웃어 맨날 느긋해 맨날 패스야 프리패스야 그런데 중심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주님 우리가 그렇게 성기하겠죠? 하나님을 경유해야 돼요 두 번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자 그래요 우리 아들이 딸이 다 우리 사위랑 다 한 집 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언제가 제일 미혹었어요 나가서 나쁜 지도고 엉터리 지도 그게 기분 나쁘겠어요? 언제가 기분 제일 나쁘겠어요? 우리 아들이 나는 그렇게 효자가 아니었냐고 우리 아들은 어떻게 그렇게 효자인지 내가 감탄을 해요 하나님 앞에 미안해 나는 부모님한테 그렇게 못했는데 우리 아들은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언제가 미울 때가 있냐면 야 너 내려가 그럴 때가 있어 언제요? 말 안 들을 때 저도 머리가 굵었다고 컸다고 말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깜빡 죽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행이 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합리화하거나 끌어내리거나 변질시키거나 희석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필연적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을 비웃고 하나님을 삿대질하고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여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자 이런 것들은 참 번지수가 잘못된 것 같지만 내가 우리 아들한테 자꾸 아들 얘기해서 미안한데 실제로 간증이니까 지식 우리 아들이 책을 나보다 더 많이 읽었는가 봐 아이는 아는 채로 어떻게 하는지 눈골 쉬어서 못 보였어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야 아들 뭐가 지식인 줄 알아? 뭐가 지식이에요? 맞추는 사람이 하나도 없겠지 뭐가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경여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여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런 책자 많이 읽고 성경 많이 외우고 설교 잘하고 소그룹에서 잘 가르치고 이런 모범생 그리스토인이 지식이 많은 게 아니에요 누가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깍듯하게 경여할 줄 아는 사람은 진짜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식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배웁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웁시다 왜? 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배워야 되죠? 왜 공부해야 돼요? 왜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순종하고 싶은데 지금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정말로 순종해서 기쁘시게 해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 드리고 그런데 무식쟁이면 하나님을 어떻게 자기가 순종을 할 거야 알아야 순종을 하지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요 배운 대로 살려고 따라서 보다 배운 대로 살고자 배워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배웠어 배웠어 많이 배웠어 책을 이렇게 쌓아놨어 그런데 그렇게 안 살고 있어 그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아는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아는 것은요 행하는 거예요 알고 어떻게 그렇게 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알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공부해야 돼요 여와를 알자 심서 여와를 알아야 돼요 왜? 그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해서 역사하시고 그러면 열매를 맺어요 따라합시다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 말씀은 순종으로 하면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나한테 보람을 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에게는 보람이다 열매가 풍성해 보세요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헛되지 않고 저희 온골 송천교회가 여기까지 온 데는 참 주님 원해죠 형제 자매님들이 배운 대로 따라줬어요 놀랍죠 그런데 뭘 주로 배우냐면 전두출판사 책자 주로 윌리안 맥도날드 형제님 진깁슨 형제님 아이언사이드 형제님 에릭사우 형제님 에릭사우 형제님 알렉산드 스트라우커 형제님 이런 책자들을 가지고 다 공부를 했어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체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을 어떻게 먹느냐 설교의 황태자가 설교의 맥도날드가 존 쿠리안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형제 출판사 책도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윌리안 맥도날드가 책자로서 그렇게 잘 썼다면 설교를 정말로 맥도날드처럼 잘하는 분은 존 쿠리안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존 쿠리안 책자를 많이 보세요 그리고 USB로 나와 있어요 차수에 타면 그 형제님 설교가 나오게 해놓으세요 어쨌든 저희 교회 오늘날 여기까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우리 온골 송총이니까 22년 됐는데 이 지점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형제 자매님들이 그렇게 진짜 단순 명료하게 순종하셨다는 거 따라주셨다고 하는 거 얼마나 착해요 그래서 예배당 질적이에요 지금 예배당이잖아요 3층짜리 예배당 질적에 그때 우리가 개척은 지 8년 만에 지었거든요 가볍게 지었어요 누구 시험든 사람 한 명 없어요 그리고 나서 한 5, 6년 지난 주에 저 체육관을 지었어요 옆에 붙어 있잖아요 안 가본 사람 있어요? 체육관 가보세요 그 체육관을 또 지었어요 저 용수 초등학교에 있는 이 구석에 있는 차풀을 다 제거하고 우리가 농구장을 만들어서 기증을 했어요 한 돈 3천 들여서 기증을 해줬어요 그리고 한 2년 전에 우리가 캠핑장 어린이, 학생, 청년들 어린이, 유초동부, 중고등학교 학생들, 청년들 해서 진짜로 우리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캠핑장을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한 사람도 시험든 사람은 없어요 제가 설교고 났는데 4주 만에 연보가 다 나왔어요 제가 4월 마지막 주에 설교를 했는데 5월 4주에 연보가 다 나왔어요 성도들이 누구 눈치 살피거나 비교하거나 누가 안 나 살피거나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하나님을 경유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존중이 여기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보고 의식하고 비교하고 시샘하고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제자의 길이고 참된 제자의 삶이라고 보여져요 저희 교회가 제자라는 말은 거의 써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22년 동안 제자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 제자가 되어 있어요 왜?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을 따르니까 제자 아니에요? 감사하죠? 자랑 않고 내려가면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국에서 새벽 이슬과 같은 우리 청년들 겨울 캠프로 불러 모아주시고 특별히 주님을 각별히 섬기고자 하는 소원과 갈망을 가지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절치 않이하시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이루셔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시간 후에 주께서 은총배 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